네, 무조건 달리겠습니다. 퀵 서비스입니다. 여기 완전 빠른 사람 한 분 있죠? 아니, 무식하게 빠른 놈 하나 있잖아요. 딱 한 놈 있죠? 진짜 살구다. 천하의 향기수가 퀵 서비스로 아이러니하네. 아, 빨리 추면 해. 시간 없어. 잘 들어. 지금 네 헬멧에는 폭탄이 장착됐다. 근데 내 요즘 헬멧 안 썼는데? 그러게. 명심해라. 30분 안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면 헬멧은 터진다. 니 뭐야, 이 새끼야.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? 여기 지금 폭탄이 배달하고 있는 거라고. 한기수 이놈은요. 기존의 경찰 병력으로 절대,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. 얘들아. 네. 한기수 떴다. 다 비키세요.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으아, 으아, 아! 뭐야? 퀵입니다. 누가 보냈는데? 폭탄제 중시험. 나가! 도망가세요!